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보이밴드입니다. 야 이거 뭐야 이상해. 이상해. 다른 걸로 하자. 아니 이거 자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치. 아 그치. 천사계. 천사계. 안 나가요. 오케이. 예. 여러분 저희가 원래는 이제 볼링을 치기로 했는데 그쵸. 한 시간 사정으로 저희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요 한 시간 늦어서.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안 되도록.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휴일에 무엇을 하고 노는지. 네. 같이. 무엇을 하고 노는지. 한번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노는지. 네. 여기가. 여기가. 어. 역렬이 불안정하다. 이동적은 되게 많은데. 그쵸. 여기 한번 보여줄까? 여기가 별게 다 있어요. 여기. 닥스도 있고. 송산 터트리던 것도 있고. 어. 여기. 블링 못 했으니까 여기서 블링 치렸네요.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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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 또 우리나라가 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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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구. post. 세구. Nee. 제가 또 양궁. 우리나라의 핀을 이어 Shiva Serv рек이 다. 이렇게. 양궁 한번. 잡을 수도 상담을えて. 나 점점 진짜 잘해. 그리고 여기 운전하는 것도 있고. 어. 나 이거 진짜 잘해. 그리고 남자 라면 무엇보다... 사격이 된다. 나 이거 진짜 잘해. 진짜만 잘한 거든요. 우리 사격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실력은 오늘 보여드릴게요 여기 농구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나 이거 진짜 잘해 뭐 다 잘한대 저번에 이거 하나 푸셨거든 나도 이거 진짜 농구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부터 할래? 사격으로 사격? 사격 자신 있어? 어 그럼 자기 나는 그러면은 내가 권총 사격을 권총 사격 한다고? 어려울걸? 어려워? 그래 나는 이거 내가 이거 FPS 게임을 하면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여기서 보여드릴 때 스나이퍼? 어 저격 저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 내가 그러면은 사격으로 저거로 하자 어 그냥 재미없잖아 얘기해야 돼 어 일단 서판을 가볍게 저기 음료수 사기 나 돈 안 갖고 왔다 너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안 갖고 왔다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왜 돈 안 갖고 왔죠 그럼 뭐 어떻게 노력해야 해 이거 그러면은 이거 세게 맡겨 이거 세게 맡겨 이거 세게 맡겨 이거 세게 맡겨 땅콩 맡겨 땅콩 그래 땅콩 이걸로 이걸로 때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땅콩 맡겨 땅콩 맡겨 땅콩 맡겨 땅콩 좋아 땅콩 땅콩으로 콩 맡겨 땅콩으로 콩 맡기 콩? 콩? 알지 알지 이마 그래 사격 잘한다고 일단 해보자 어 그러면은 어떤 걸로 하세요? 어떤 걸로 하세요? 어이 그 저거 뭐 하세요? 돈 주세요 아 엠포로 하니까 어 너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아 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서비스로 주실래요? 서비스로 주실래요? 서비스로 주실래요? 어 서비스로 주실래요? 서비스로 주실래요? 서비스로 주실래요? 아 영민이 나서 할까? 아니 너 2명이서 그 전에 2명이서 하면 1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번 그래 너 이거 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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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서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이걸 나 이걸 그래 너 쌍둥이 사격 실력 한번 보자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내가 야 잠깐 자세가 이게 맞다고? 어정쩡한데? 어정쩡한데? 영민아 너 되게 어정쩡해 지금 그래 봐봐 쏴봐 0점인데? 아직 안쌌어 한 발이 더 안쌌어 오 영민이 10점 쌍둥이 사격하는 뒷모습 야 너 몇 발씩 쐈는데 아직도 0점이야 나는 나 한 발 쐈어 이제 한 발 쐈어 이제 한 발 쐈어 나 눈이 이상해 왜 왜 이제 초점이 안쌌어 2개로 보여 오케이 자 영민이 야 광복 어? 봤어? 난 분명히 여기 밑에 걸 보고 샀는데 왜 이렇게 어? 야 이거 땅콩 맡기봐 나 나 어떡해 어 이거 뭐야 잘해봐 어 큰일 났다 안 보여 야 꼴등이 맡기야? 그렇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어 어떡해 야 너희 맞다 너네 진짜 전환이 갔다 왔잖아 야 거의 총을 안쌌어 총을 안쌌어? 거기서 이제 반대편에서 어떻게 찍지? 오 안 맞아 안 맞아 여기 철창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야 아니 이게 내가 속눈썹이 너무 길어가지고 속눈썹이 박에다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속눈썹 세영영도 있는 사람 없지? 어 어 안 맞아 야 너네 다 쏴가는 거 같은데 벌써? 아니요 아니요 오 야 20점이 뭐야 너는 아 나 좀 천천히 쏘고 있어 숨굴 날고 이거 숨을 멈추는 게 중요해 사격을 할 때는 빨리 쏴 아이고 아 uploaded 야 이거 앵글 좋다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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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赞 어때요? 저기요 진짜 사나이 다녀오신 24세 도영민씨 지금 너무 연결이 좋지 않아요? 광민아 너 입으로 쏘지 말고 손으로 쏘래 너 왼손잡이야? 야 너 왼손잡이냐고 왼쪽 눈이 더 잘 보여 영민이 끝났어? 야 넌 뭐 찍을 수가 없잖아 왼손으로 쏘니까 왼쪽이 더 잘 돼 어떡하지? 써봐 야 넌 병만 쏘냐 무슨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다 무찌리겠습니다 뭘 무찌라 너네 이거 쏘고 있는 뒷모습 엉덩이가 너무 웃겨 야 야 조준을 하는거지 쌍둥아 야 이 동그라미랑 요거랑 맞춰야지 내가 원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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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를 되게 잘 쏘 스나이퍼를? 네 이거 이거 좀 멀어 강민아 너는 짝이 앞에가서 쏘래 강민아 너는 짝이 앞에가서 쏘래 안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봐봐 네가 네 모습을 내가 내 모습을 올게 이게 내 특기가 아니네 여기 옆에 있는게 내 특기인데 아 언제까지 쏠거야 맞췄어? 끝났어 영민이 끝났네 끝났어? 써봐 총알 나가놔 끝났네 넌 130 많이 맞춘거에요 진짜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22개 네 이거 하나 더 네 시간 지려는 없고 나 50점 야 기억해놔 영민이 나 130 강민이 50 아 잘 안보이구나 아 마음이 아픈데? 잘 안보이네요 영민이 130 기억해놔요 광민이 50 나 쏜다 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야지 몇 발이야 이거? 어 오! 좀 놀아봤네 이 친구 아휴 아 참나 내가 알아 얘 시력이 좋아 어이고 뭐 시력 0이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어 으으으으으 오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제 그만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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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Micha there yeah 이견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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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겼어 너 짱 미 주짱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아유 뭐야 이렇게 놀러와서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아유 정말 너무하네 그쵸 솔직히 그래요 아 내가 이게 나하고 안맞아요 이 총이 나하고 잘 안맞아요 이 친구 좀 놀아봤네요 320점? 320점? 없다 이상한데 봐봐 눈이 좋네 아 내가 눈이 좋아 얘가 야 너네 도둑이라고 좋잖아 아니야 아니야 너 몇 침대요 이번에 2점 나 아색수술 해가지고 나 0.8 아 웃기지만 1점점 넘어 아니야 못 넘었어 아쉽게도 아 이게 좀 어쨌든 내가 꼴줄가 아니라 어쨌든 약 340 130 50 야 우리 둘이 아프지 않네 예측에 너희들이 팀을 시켰다고 그랬다 그러게 아 나니 팀을 시켰다고 그랬어 야 다른 또 오케이 인정할게 인정할게 이게 너희와 나의 눈 떨렸어요 자 눈 떨려 강민아 아 나 앉을 수 있었어? 와 앉아서 있으면 점수 되게 안잤어요 와 나 진짜 엎드리는 건 많이 야 앉아있어 너 야 우리도 있었으면 예비를 해줬어야지 아 진짜 오른동만 살려오는 게 많다고 아 나 우유도 안 아직도 조용히 해 그냥 다 나 1백 정도 없어 아 아 이래서 나중에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오 아니 봐봐 아니 이렇게 잘 틀는데 데미가 없어 그렇죠 데미가 없어 진짜 데미가 없어 네 민호야 진짜로 넌 알아야 돼 너무 재미없어 우리 툴러즈업 좀 해주세요 앞머리 올려도 돼? 어 앞머리도 돼 때린다 어 너 이걸로 때리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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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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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때리는 게 어딨어 재밌어 재밌어 야 답변이야 이만의 어 어 왜요? 때려줬어? 어 미안해 내가 할 수 있기만 해서 왜 이렇게 조절해주고 계신데 내가 말해준다 야 아니야 둘이 팀 먹기 있다고? 야 이거 너무 하나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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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족 가족 브라더 실드 이런 거 있다고? 자 다음 게임 뭐 할까? 다음 게임은 내가 이겨줄 수 있어 그래 너희가 골라봐 너희가 고르는 걸로 해줄게 다음 게임은 아니야 아니야 제가 다시 올 거 같아요 다음 게임 야구 이거 이거 던지게? 야구? 던지게? 야구? 좋아 사올게 야 우리 이거 뭐야 야 남자는 여기서 던지자 여기서 야 야 야 야 너무 멀지 않아? 야 안 멀어 야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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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도전자를 활용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사람당 몇 개라도 야 이렇게 나 나 나 파이팅 아니 형 너무 바꿔 너무 바꿔 여기 여기 해 해 나 나 나 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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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지속 53km 던지세요 야 야 못 익었어 못 익었어 못 익었어 못 익을 정도로 그래 자신 있게 복구로 그래 너 복구로 뭔지 알지? 재구려 백선지 재구려 백선지 재구려 백선지 멋진 트로 네 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건 여기 바퀴 이거 여기 바퀴? 좋아 오오 오오 야 넌 가까운 거 같아 진짜 야 야 나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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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열로와 열로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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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영민이 형 나는 왼손으로 던지냐 그래 광민이랑 밸런스가 맞지 오 오 봐봐 내가 여기서 던져 야 여기서 던져 야 이거는 너 가면 되어있는 거야 야 여기서 던져 야 여기서 던져 나 팔이 지금 안 좋아 자 지금 던져봐요 야 야 왜 봤지? 근데 힘이 한번 깰 것 같은데 이렇게 깨지마 스트레이크 존 안에 넣어야 된 거야 알지? 알았을래? 알았을래? 아 몇 개 정도는 8개 도와 야! 사람을 맞춰면 어떡해! 몇 점이야? 988점 여러분 광민이 988점이래요 괜찮았어? 광민이 팔도 안좋고 면도 안좋고 아 아프다 손이 아프네 내가 중학교때 야구부였어요 아니 중학교때 야구부가 없는데 어떡해 중학교때 야구를 좀 훔쳤어요 초등학교때 야구를 훔쳤는데 전설에 오는 분이라고 한 번 내가 야구를 훔쳤는데 뭐라구요? 직연대? 고령대에 붙여서 좀 가까이 서서 좀 무서워 이렇게 와인수업하고 야 와인수업하는데 찍으면 되겠다 던질 줄 알았는데 자 몇개 던져보세요 13kg지 너무 세게 던치는거 아니에요? 시리얼을 치는거 아니네 스트라이크 졸을 넘기고 던져주세요 스트라이크 렛플레이 광민이 988점? 자 왼손으로 던져도 이기겠다 넌 왼손으로 던져도 스트라이크 렛플레이 아니 진짜 좋아요 스트라이크 졸을 넘겨 던져주세요 오 오 아 근데 이 카드 왜 쳐 아 아 변화구 던진다 변화구 아 아 변화구 변화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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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생하니까 지금 자 자, 이제 됐잖아요. 아, 이젠 동이었어. 두 개 나왔어. 네, 대장동.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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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아, 나 두 개, 손에 두 개 써야 된 것 같아. 오, 이래요. 자, 하나는 던져야 된다. 맞지 않게. 위에서 던지세요. 자! 와, 너무 좋지 않았는데? 야, 7점만, 6점만 넣으면 되지? 자, 얹히세요. 나이스 플레이! 어, 지금 손 이름이 왜? 948, 손이 됐어. 아, 오늘 손 컨디션이 안 좋았어, 내가. 손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 사실 상둥이가 나한테 이길 수 있는 게 있나 싶어. 네, 그럼. 다음에 손. 아, 어떡해. 아니, 손을 친한 건데 왜 그래? 해봐, 해봐, 해봐. 어, 보여줄게. 봐봐. 야, 너 좀 가까이 있잖아. 아, 웃었다. 아, 어떡해. 아니, 어떻게 울었을 거야, 지금. 아, 아, 아. 소문듣고 오셨나요? 새로운 도전자들, 단련합니다. 정확한 재후료로 최고점에 도전하세요. 서구가 찾았어. 자, 이제 던져봐요. 정민이한테 이거 진짜 못하잖아. 정민이한테 이거 진짜 못하잖아. 사실 이런 건 박민이보다 영민이가도 못하잖아. 그치. 정확하지. 우와.. 한 번 움직일지도 않은데? 못 던지는 거만. 못 던지는 거만. 그렇지. 시원하게 맞았어. 감사합니다. 왜 때리는 거야? 왜 때려? 안 때리는 거 아니었어? 양현아 근데 오른발은 왜 뜨는 거야? 원래 그냥 그러잖아. 아니 아니 왼발은 뜨는데 오른발은 왜 뜨는 거야? 이렇게 뜨는 거야? 하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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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이가 이렇게 진짜 못해. 야 가까이서 넣어. 준비하시고 던지세요. 오우. 오우. 나이스. 첨입! 5개 던져주세요. ..... 여 andraften. 여isine 다 từ medida hin고 Tabasية 이겼다! 쪽에. 여기있는 거 다야겠어요. 자 이렇게 조리를 떼고 던져주세요. 대단하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마지막 코 있어. 멋진 척이 빌릴게요. 야, 이번엔... 끝 같다? 야, 진짜 엄청 전화. 정성. 정성. 아쉬 깊게 던져봐. 도전은 여기까지. 여기가 생겼어요. 됐어, 됐어. 내가 손을 잡을 때 저 느낌에 많이 써. 내가 어깨가 세골 됐어, 이제. 그래, 됐어. 이거야? 어. 야! 세게 때렸어. 세게 때렸어. 이거 빨리 이렇게 올라온다, 진짜. 빨리 이렇게 올라온다, 진짜. 야. 야, 얘네 팀 먹고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빨리 해줬다니까, 진짜. 아, 빨리. 뭔가, 뭔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더 즐겨야 돼, 우리. 힘 왜 이렇게 줘? 왜 그래, 왜 그래.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 한다. 어. 아, 왜 그래, 왜 그래. 다쳐, 다쳐. 아무것도 안 해. 다쳐, 다쳐. 다쳐. 때린다. 어, 아프게 때려나. 그러면. 아! 내가 진짜 잘했고. 자, 그냥. 아, 다쳐. 어? 진짜 잘한 거야. 왜 다 잘해? 겁나게 잘해. 던지면, 던지는 순간 다 그냥 가운데. 다쳐 할 거야? 다쳐 할래. 아프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야, 아니야. 자. 골라봐. 아직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왔어. 야. 다쳐 하지? 다쳐 할래, 양동 할래? 뭐가 더 잘 돼 있어, 너. 난 다 돼지. 나는 뭐. 나는 다 했어요. 나는. 솔직히. 저 뭐야. 톤보다는 약간 좀 고정적인 게. 양동이나. 밭 같은 거. 밭 같은 거. 밭 같은 거. 톤은 약간 좀. 내가 좀. 아니. 그런 기술력을 못 따라가가지고. 그냥 밭이나 양동을. 밭 같은 거. 밭 같은 거. 그러면은. 양동을 먼저. 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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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해본 적이 있다던데? 우리. 저 뭐야. 우리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업. 수업이 켜봤는데. 하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가. 양동. 짱이었어. 배출. 형이랑 상관없어?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운을 물려받았지. 기운을 물려받았지. 그래. 양동. 양동을 해보자. 주인공. 그리고 나기. 정해. 정해. 수업이 차다. 다 려. 무료로 해주실대 sword. 고소 crank. Pal so citoy harp. 저이. 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양궁을 한 눈을 감자? 여러분 양궁 한 눈 감고 쏘나요? 아닌가?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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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광민이 쏘나? 광민이 썼어? 어디 바뀐 거야? 없는데? 이거? 야 광민아 양궁은 저기 노란색에다가 맞추는 거야 아니 검은색을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다 감고 쏘는 그래 사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광민이 왜 이렇게 흔드는 흔들게ация 왜 이렇게 흔드는 흔들게annya 진동이야? 매너모드 누구야? 오~~ 오~~ 와~~ 왔어 왔어 장분 한번 써 보실까요? 여기로 쏟다가 잘 맞춰서 하시면 돼요 예? 오우 무섭네 내건가? 어 처음 치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오오 큰일 났다 네 한 번 더 짧은데요 네 한 번 더 오오오 오오오 나도 이제 감을 잃어서 야 이거 재고 있는 모습 나의 척 보기는 것 같다 아니 아니 그냥 지금 첫인가요? 10발씩 쏘시면 그래 딱 이런 느낌이었어 초등학교 때 그 양궁 선수들이 한 분이 원래 옆쪽에서 쏘셔야 되는데 아니면 기다렸다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옆에서 동시에 하실까요? 영민이 한 번 더 있어서 이따가 해 아 네 네 박빈아 쏙 빨리 쏘자 오케이 오늘 안에 쏘지? 얘들아 오늘 안에 쏘지? 얘들아 붕수 노미누 선생 어 어 뭐해 뭐해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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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어 알았어 빨간 ítulo meat 그게 8점인가 오옾 아 이러면 7점 관영 앞에 찍어 달라고요 관영 앞에 찍어 달라고요 뭔 소리죠? 어떻게 관영 앞에 찍죠? 찍을수록 안 벗겨 되게 처참하게 버려져있어 왜 저기가 있지? 처참하게 관영 앞에 찍어달라고요? 근데 관영 앞에 찍을수도 없어요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봐 10점 10점? 그 뭐야 이게 뭐라고요? 퍼펙트 골드 아니 그 카메라 렌즈 깨는 거 그거 퍼펙트 골드 그렇지 퍼펙트 골드 그래 나 관..그래요 저 관영 앞에 지금은 팬미팅 못 가요 누워있어야 돼요 그 다가가 오오오오오오오오 잘하네 다들 좋아 좋아 병민이 기대되는데 나 가야지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 다 쏟네 10개야? 1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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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장 아 아 손 떨렸어 바람 불다 아 그래 바람이 좀 불어 여기야 바람이 좀 불어 이 정도 소름 안 불어요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어려워? 그래 그래, 우리가 화려 민족이잖아. 맞아, 우리는 화려 민족이잖아. 민호, 강민이한테 쏠 뻔했어. 이게 진짜 미세한 진동에도... 오, 재밌는데? 저게... 미치겠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근데 사실 양보는 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아. 너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 뭐? 내가 이따가 화면에서 알을게. 너 뭐해? 이거 자꾸 튀어나오고? 너 화살은 왜 저기 있어? 아, 이거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데? 뭐해? 됐다. 끝났어? 응. 나 세 번 남았는데? 이제 남았는데? 오! 진정인데? 근데 광민이가 이제 일단 두 개를 버려갖고. 아, 아니. 아니. 안 박혀가지고. 안 박혀가지고. 안 박혀가지고. 오오. 아, 그래도 좀 저거야. 잘 가. 다 모여있네. 다 모여있네. 아, 끊어졌어. 마지막이다. 마지막은 폰에 담아서. 마지막은 내가 10점 이거 다 준다. 잘한다. 좋아. 좋아. 저 가까이 가서 한 번 찍어줘. 아 잘했네. 아쉽다. 권리니까. 어. 아쉽다. 너무 잘했네. 오. 점수? 점수 어떻게 내지? 점수 제가 더해야죠. 19. 이렇게 선에 걸친 건 뭐야? 윗점수로 하시면 돼요. 네? 아 윗점수로요? 그러면은 이게 5. 5짜리가 2개. 어. 그리고 7짜리가 2개. 그렇지. 그다음에 8짜리가 2개. 어. 그다음에 9짜리 하나, 10짜리 하나. 더하면? 문제되는 거야? 자 더하면? 5짜리 2개, 7짜리 2개, 8짜리 2개, 9짜리 하나, 10짜리 하나. 15. 20. 20. 빨리 빨리 올려둘. 51점. 61점. 61점. 61점 맞죠? 여러분. 자 민우는. 10점 하나. 9점 두 개. 59점 누구야? 아? 9점 3개네. 10점 하나 59점이야? 59점이야? 59네 50 오케이 59 10.1에 9.3개 뭐야 뭐야 빼라고? 10.1 9.4개 4개 46 46에 46에 8을 더하면 54 52 그다음에 72 76 86에 82 맞아? 82 많이 나왔어 제법 잘했었는데 2개만 안 튕겨 남았으면 더 높이 나오셨었는데 이거를 잘 쏘시는 거 같아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특별히 특별히 어려운 거 좋아좋아 감사합니다 형이나 입술 왼쪽도 오른쪽도 가운데로 영민아 이게 이게 참 그쵸 영민아 저 벽에 덮은데 어떡하니 영민아 전담 안 깨지 조심해 저 뭐야 왼쪽도 안 깨지 영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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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숨이 버질 거 같아 영민아 보이는 게 한 개밖에 없네 죽었었다고 야 나 어려운 거야 영민아 입술을 못하는 게 있어 아니 입술을 원래 하잖아 사람들이 영민아 아니 입술을 갈라 영민아 네가 뽀뽀로 하는 게 아니야 허리 이걸로 할까요? 너무 어려운 거 같아 너 복어 같대 영민아 복어요? 이게 복어 같대 두 개가 더운데 아 두 개 아 두 개가 야 그리고 원래 쏘고서 이렇게 한 번 착 흔들어야 되지 않아? 민우야 하트 백만 넘었어 아 진짜? 백만 개가 넘었다고? 야 영민아 뽀뽀를 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데 야 또 이랬어? 똑같은데 조준점에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그래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야 표정은 어쩔 거야 야 얘가 맞으냐 여기가 못이야 어떻게 한 발도 안 들어 그래 네 이상하네 영민이 지금까지 2점 2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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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봐봐 이게 아우 야 이거 이쁘게 있다잉 원래 이게 제가 그 검은색하고 노란색만 있어도 되는데 bayern 노란색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자 뭐 어떤거 콜라 꼭 암 야 우리 이거 음료수 내기야, 목말라. 그래? 나 근데 돈이 없어. 빌려. 너가 빚어줘. 저기 매니저 형한테. 아니, 너가 빚어줘. 빚어줄 거야? 너? 안 빚어줘. 이거 일단. 일단 바람이. 이거 실례야. 뽀뽀하는 거 아니야? 뽀뽀하는 거 아니야? 그럼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오, 잘 쏘네. 팬분들이 제발 쌍둥이가 이기는 걸 보고 싶네. 이거 드릴게요. 몇 점이었지? 야, 몇 점이었지? 야, 누나들이 계좌 블루를 쏴준대. 문 교수가. 계좌요? 6. TV로 잘못 배웠냐, 문 교수님. TV로 잘못 배웠대. 뭔 소리예요? 야, 영민아. 팬분들이 이미 네가 졌다고 알고 계셔. 2점 쐈어요. 어, 좋아. 2점 아니야. 저 7점이야. 8점, 8점. 팬분들이 나보고 좀 져주래. 아니야, 져주래. 10점! 10점! 고민하? 쉽게 쉬어. 이제 시작이에요. 아, 내가 여기 2개만 안 낳았으면 딱인데. 야, 왜. 어, 왜. 살 거 같아. 오, 영민이. 이 퍼펙트만 보면 얘는 수업소정이 된다고. 왜? 이걸로 만들어서 그랬어. 많이 혼났지요. 영민아, 이왕 못 쏠 거 깜찍하게 뽀뽀 표정하고 쏴달래. 아, 싫어요. 더 땡겨야 돼. 더 땡겨. 아, 이거 표정은 필살기 쓰는 거 같아. 표정은. 표정은 무슨 필살기는 할 거 같은데. 표정은 국가대표야. 표정은 국가대표인데. 뭐, 근데? 표정 좋아요? 표정 진짜 안 좋아. 이쁘게 좀 지어. 오케이, 그래. 어, 이기겠는데? 영민이 잘 쐈는데? 무시하고 있어. 무시하고 있어? 얼굴로 쏘지 말래. 영민아, 두 개를 한 번에 쏴. 게임처럼? 어, 게임처럼. 이누야. 더블샷. 더블샷. 응민이도 재능을 찾았다. 야, 좀 멋있어졌대. 근데. 표정 그렇게 안 하니까. 아니, 눈을 오른쪽을 감고. 왼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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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대단하다. 그렇지. 오, 그래. 아, 나. 뭐야. 야, 너. 팬분들이. 너 이만큼 쐈으면 궁 찰 때 됐다고. 빨리 쐈다. 마지막,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을 감고. 호카이, 호카이 보여줘. 마지막, 호카이. 호카이? 호카이, 호카이. 호카이, 호카이. 아, 호카이가 잘 쏘는 거였어. 가자! 아유 때 가면 안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아유 때는 꼭 가야겠어? 우리 아유 때 갈 때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영민이 점수를 합산합니다. 왠지 내 기분이 안 좋는데. 영민이가 이게. 4점. 4점도 있어? 4점. 5점. 4점. 내가 오른쪽 감았을 때예요. 15점. 21점. 28점. 36점. 44점. 54점. 아, 나 두 개가 내 게 안 버져가지고. 광민이 몇 점이었지? 59점. 광민아. 59점. 광민아. 난 저거 2호는. 나도 2호는. 2호는. 그 안에 두 hormone. 50점. 광민아. 거기 있어? 민우아. 민우아. 돈 좀 빌려. 민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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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민우아. 너가. 응. 일단 저걸로 지불을 해. 오케이. 저걸로 지불을 하고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비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자, 2라운드 자, 3라운드는 야 근데 니가 나중에 맛있는 걸 사주면은 쌤쌤 아니야? 그 맛있는 걸 내가 사주는 게 되는 거 아닐까? 어, 아니야 x3 2라운드 아 일단 내가 안 줍다가 내가 줍는데 나중에 줍는데 네 걸로 아니 뭔 말이먹는거야? 이렇게 해서 카드도 돼 어 카드 결제 되지 그치 아 이런게 없다 나 뭐 여러분들은 지금 빌려줘 나중에 안줄게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몇 명이야 우리 다섯 명 여기 다섯 명 아 야 근데 나 아까 양구 쏟아 맞았어 그치 이쪽에서 바로 아 네 다섯 명 두 개만 볼거야 네 네 그렇지 한 대 빼주실래 네 민우야 일대나 기념으로 쏘는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나중에 이렇게 아 재밌다 양궁이 재밌네 아 내가 두 개만 안 나갔으면 내가 뽑지나 어 민우야 화났어? 화난 줄 알았잖아 화난 줄 알았잖아 여기요 그리고 여기 우리 다섯 명 다섯 명 오오오오 역시 민우가 어 좋아 우리 얼마나 놀았어? 우리 지금 47분 거의 50분째만 50분째만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할게요 저거 하자 우리 저게 풍선 터뜨리기가 있거든? 아니 아니 왜냐면은 저거를 하면은 인형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인형 못 받지 아니 인형을 받아서 우리가 셋이 이번에는 해결이 아니라 팀으로 해가지고 인형을 받아서 이거를 팬분들한테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 우리 인형을 받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때? 괜찮지? 우리끼리 이렇게 힘을 하자 이번에는 우리는 싸우지 말고 그러면 둘이 다 같이 우리가 인형 따서 줄게요 자세히 우리 목표를 뭘로 하지? 근데 왜 다 터트리겠다고? 좀 크게 달라 세름받인가? 내가 조금 더...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희망이 있어. 세름받이면 일단 10발씩 하고 일단 10발씩 하자. 그래. 우리 저거 따줄게요. 저거 큰 거. 보여줘, 보여줘. 그거. 그게 목표야. 야, 먼저 해줄게. 그래, 조심해 이거. 괜찮으셨어요? 야! 내가 어디 5개 더 찍었으니까. 오, 나이스! 되게 이쁘게 꽂혔다. 잘 입고도 되게 이쁘게 꽂혔다. 야! 야, 이렇게 둔다 개소리가. 야. 아니, 저기 꽂혀가 더 어렵지 않나? 야! 저거 안 내면 진짜 힘들었겠다. 야, 그러면은 어. 저기, 저게 다 넣는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렇지! 오, 그렇지. 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아니. 진짜 넣으면. 넣으면. 진짜 넣으면 안 되지. 넣으면 안 되지. 진짜 넣으면 안 되지. 풍선이 하나 더 왔어. 좋아! 나 벌써, 벌써 다 던졌어? 그. 어. 너, 이거 안 하진단 말인데. 좋아! 자, 10개 던져서 4개 면은 그럼 다 해. 괜찮아. 자, 황민이. 야, 이거 진짜 잘한거잖아? 야. 야, 너도 너무. 잘하는 사람 어딨어? 야. 거기 너도 크게 넣는 거야. 왜? 풍선을 안 뒷쓰리고. 워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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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워밍업. 야, 봐봐. 이거 8받 다 맞지? 8받 다 맞춘다고. 그래. 기다려 봐. 기대는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날카로운 바늘에 풍선이 닿았는데 어떻게 안 터지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그럼 조심해. 나 어디로 나갈지. 아, 잠깐만.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셔, 지금? 엄청 기대해. 저기요. 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워밍업이 너무. 좋아!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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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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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풍질렸어. 진짜. 아, 깜다. 아, 깜다. 집에 인형 많대요, 괜찮대요. 자, 우리 팀의 에이스. 그래.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 에이스, 에이스. 간다. 간다, 에이스. 그러면 일단, 두 줄을 다 첫 트레이도 목표로 해볼게. 일단 작은 거라도 얻어야 되니까. 간다. 오, 어때, 어때. 왜 일단 빈 거 됐다. 기본 작은 인형 획득. 좋아. 간다. 아, 너나, 우리나. 오! 그렇지. 파란색, 파란색. 간다. 오! 백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이따 해, 해야 돼. 오! 야! 밑에 있는 것도 터졌다. 밑에 있는 것도 터졌어. 진짜? 아, 이거를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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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다 했으면 떴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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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열 다섯 발이 던졌어. 오! 오! 설마. 아! 참쳤다. 잘했다,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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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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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뭐 할래요? 여러분! 뭐 할 거지? 이거 두 개 주신대요, 여기서. 뭐 할래? 제 셋은 미니언. 야, 공 두 개로 가자. 공 두 개. 아니야, 제 셋은 미니언이야. 미니언. 뭐가 좋아? 공 두 개, 공 두 개. 이거 어때요? 이게 좋아? 뭐가 좋아요? 이게 좋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좋다는 분도 계시는데. 안 돼요, 이걸로 해요. 안 돼요, 이걸로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요! 오케이! 그래, 이걸로 하자. 자, 쌍둥이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뭘로 추첨 하죠, 우리? 마무리 하자. 야, 근데 인형 땄어. 이거? 하트? 하트? 하트. 야, 그러면 나 그거 하고 싶었어. 우리 옛날에 요리 교실 해가지고 영민이가 나한테 무릎 꿇고 자신은 까불지 않겠다고 말해 보는 거잖아. 다트를, 301 깨기를 해가지고 다트를, 그, 다트를 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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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한 사람이 무릎 꿇고서 동영상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 같아. 하, 어때? 그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복권 아직도 영민이가 무릎 꿇고서 다시는 까불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지. 콜! 오케이. 무릎 꿇고서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는 뭐 필요하네. 이거 필요해. 아까워. 내가 먼저 가죠. 301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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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잘하죠. 그래? 이거 뭐야? 301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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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내는 거야? 응. 정수내는 거야? 내가 정수내는 거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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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너무 잘 asteroid vậy. 응. 와 영잠도 이쁘다 형 여기 무섬이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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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꿔줬어 귀여워 귀여워 무섬이 나오지 내가 한턱턱턱 야 야 여기저기 일건데? 일건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 20점 빵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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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쳐서 너무나 높다 야 앉은다 야 몸을 앞으로 가면 안 되지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딨어 정자세려야지 이렇게 서서 근데 너희 다트 경기 안 봤어? 아니야 다트 경기? 뒷쪽으로 좀 뒷쪽으로 와야 돼 그럴거면 뒷쪽으로 왔어요 제자리 타고 있는 거 기억 안 되지? 어 오케이 인정? 어 인정 똑같아 너도 어차피 똑같아 내가 안 좋아 좋다 개소리 아 어차피 근데 이거는 잘할수록 그런거 없어 근데 난 가운데로 노리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 아 이제 잘해가 되겠다 아 와 귀여워 아니야 힘을 줘 오! 뭐 트리플이야? 6야, 6 트리플이야, 6 트리플 예, 역시! 오! 오! 이겼어! 봤지? 뭐야? 눈에 왜 빠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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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운데서 왜 이렇게 점수 높아? 아유! 야, 내가 진짜 이겼어 아니, 미안하다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옆에 있으면 조금 안 돼 아! 오! 오! 되게 기분 나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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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w 어 yanlış 아! 오! 어? 어? 야 너네 부딪히 아예 진짜 아우 1등 아우 1등 야 너 뭐해? 그냥 받아서 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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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그냥 받아서 또다 알지요 어 왜 왜 왜 왜 그래 야, 그렇게 한 100개 있단 거야? 아, 진짜 대단해. 이게 삼성 스냅으로 확 던져야 돼. 어허, 이러는데? 자, 가만히. 스냅, 스냅. 오케이. 영민이 재능을 찾았다.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영민이가 게임의 재능을 찾았어요. 너까지 말아. 스냅, 오케이. 스냅. 아깝다. 아이고. 우리 이정도는 따라잡았어. 10점 정도면 뭐. 야, 너희끼리 해. 이제부터 너희끼리 하면 될까? 아직 몰라. 진짜 모델이네. 어우, 1점. 이게 이 10점 옆에 1점이 있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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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te1. 안 난다. 아쉽다, 안 난다. 아쉽다, 안 난다. 나라야, 많아. mi ORG 와이프 grandie la 우리 라고 잡 infring의 제이 fark은 146점? 이건 좀 무거워 너무 CC했다 미안해요 하트가 153만개입니다 쉽죠? 잠깐 잠깐 네 잠깐 잠깐 아 이런거 같다 저 아직 진우 까불지 않겠습니다 우리 끊고 잠깐만 왜 밀어내기 할 때 지는거야? 정리랑 진짜 맞춰면 된대 정리랑 하나 더 있어 아직 한판 남았다 정리랑 좋은 정리를 정리랑 자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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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근데 이제 안 던져도 일이었다 아 원래 자체 잘하는데 아 너무 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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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광빈아 야 라운드 두개 남았거든 진짜? 제발 민혁이 어떻게 들을거야?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안돼 아 깜깜깜 야 고릴라가 안줄거 같아 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50점 차이 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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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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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라운드 아니야? 마지막 라운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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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야 이거 얘들아 왜그래 너네 갑자기 너네 갑자기 왜그래 오우 오우 아 깜깜 아쉽지만 괜찮아 아 으악 뭐해 저 20로 계속 맞을거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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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들이예요. 자! 몇 점을 쳐야 되는 거야? 70점이나까지. 70이 쉬워요. 20 여기 3개 있죠? 이거 하면 60이에요. 그러면은 흥믄히 그냥 빨리 던져 빨리 시간 끌지마. 왜 앞이 보이지? 괜찮아. 나 예지 능력이 생겼나봐. 너희가 민우가 노력불때는 뭐해? 50점짜리 두번 쏜다 내가. 어? 오 지비. 오 지비. 어? 괜찮았다. 47점 차 이거. 아니 빨리. 빨리 던져 시간 끌지마. 빨리. 빨리 빨리. 50점 맞춘 이겨? 어. 근데 좀. 잘해. 잘해. 아니 그렇게 하면 돼. 왜? 아니 원래 이게. 점점이야.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50점 맞춘 이기지. 50점 맞춘. 이렇게 점프해서. 알았어. 여기에 속만 넣지마. 어떻게 하면 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야 이렇게 하면 50점 다 맞추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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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맞춰. 해봐. 뭐야. 왜 근데. 하트가 안 올라가? 여러분. 50만. 50점을 맞추면 제가 이깁니다. 47점 차입니다. 하트도 많이 눌러다자고. 다들 너무 집중해서 하트를 안 누르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아 못 던지겠어. 빨리 던져. 나도 던. 빨리 나도 나도. 아 진짜 못 던지겠어. 야. 야. 하지마. 이거 못 던져래? 간다. 아. 별로. 숙소가 안 된다. 이거. 자리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막 곧 15점 Detroit이. 이겼다. 이거 이겼으면 끝난 거야. 아 내가 너무 잘하죠. 146점을 한 번 쳤었네. 여러분 이거 이기면 다 끝났어요. 이거 이기면 그냥 민호는 이제 민호 역시 이런 말은 뱉는 사람이 이런 벌칙을 수행하게 돼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있으면 민호 이렇게 물어보면서 형님들 이제 안 가보겠습니다. 나 서있지 않을까? 형님이 두 명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세요? 형님 뭐 그거를? 나를 같이 하세요. 민호가 인생에 스마스러워. 여러분들 얘기할 때 조심하시고요. 남자들 수강하십시오. 내게 되겠는데?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아.. 운이 너무 없었다. 아 좋아좋아. 이거지. 끝났다. 끝났다. 한마디 하세요. 끝이 좋진 않았지만. 나 너무 좋은데. 나 진짜 쌍둥이한테 적은 기억이 사실 없어서. 어? 어제도 게임하다가 졌는데. 아니 오늘 졌는데. 이번 이거 이기니까 근데 하루를 이긴 거야. 오늘 하루 이겼어. 하루를 이겼어. 하나 더 하자. 이따가 우리 같이 연습하잖아. 거기에서 이제 형들 보는 데서. 우리한테. 형들 보는 앞에서. 오케이? 뭘 알아? 미션해. 미션해. 아 시끄러워. 나 계속 이 상황을 축하해.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형님은 없애게. 대신 그. 상당히 이거 너무. 아 그리고 이거. 무릎만 붙여서 이거. 전까지도. 단수무강하기. 만수무강하기. 아 그래도. 풍선해가지고 인형 타서. 팬분들 되실 수 있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나 이 미니언들 덕분에 이겼어. 나 이 미니언들 이렇게 갖고 있거든. 아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 팬분들도. 즐거워서. 즐거웠을 것 같아요. 정말. 즐겁게. 즐겁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왠지. 팬분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 어.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따가. 뭐. SNS에. 저희가 이제. 어. 민우가. 저희를 이제. 형님으로 모시는. 그런. 형님으로 모시는 건 또 뭐야. 모시는 거라고요. 형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신주단지 보시듯이. 그래요. 그. 영상을. 업로드 해 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이제 저희 끝나고 뭐하죠? 연습. 그렇죠. 우리 끝나고 연습하러 가요. 팬미팅 연습해야죠. 또 이제 곧 팬미팅 해야죠. 맞아요. 5월 20일. 팬미팅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좋은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하러 갈게요. 오늘. 즐거웠어요. 여러분. 안녕. 우리 이거 추첨해서 보내줄게요. 추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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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